숙의 김씨는 단종이 쫓겨나면서 폐출되었지만 정순왕 후만큼 오래 살았는데 연산군 시절까지 폐위된 임금의 후궁이라고 특별히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중종대에 이르러 80세의 노인이라는 점에서 매년 쌀과 소금을 보내주는 등 은혜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단종 2년인 1454년 1월 1일 수양대군은 양령대군 효령대군 및 저해정 정인지 우의정 한악 등과 함께 왕비를 맞이할 것을 청하게 됩니다. 그해 1월 8일 창밖궁에서 열린 간택에서 세 사람의 처녀가 뽑혔는데 풍저창 부사 송현수의 딸 예원군사 김사후의 딸 사정권환의 딸이었고 송현수의 딸이 정순왕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의정난 이후 김씨는 사가로 폐출되었고 어렵게 살았던 것으로 보이지만 관숙이처럼 무비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조정에서는 해마다 쌀과 소금 등의 물건을 내려주었고 1525년에 충주에서 살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